고춧가루 고춧가루 도다리는 구별을 하려면 강어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도다리는 눈이 오른쪽 강어는 왼쪽 도다리는 오른쪽으로 이게 도다리예요 봐봐 아직 맛탈어집니다 이대로 넣어서 볶아 주세요 양념장 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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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ãy subscribe cho kênh lalaschool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 thì sDid MICHI T reuse các bạn không Tool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 고춧가루 고추 고춧가루 오즙 정말 멋있어요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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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맨 위에 고멩만 얹으려고요 싫어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걸 안 매운 거 이렇게 해서 다 감치도 나가고 그래서 할머니도 케이크고 저는 이거 못 사자 여기다 썩을려요 요새 혜숙이 이리 많이 컸어요 내가 우리 동네 할머니들한테 원조도 주고 가자도 사주고 이래서 할머니 쑥 좀 켜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이걸 이렇게 해요 여기 뭐 이렇게 마늘을 좀 그러면 비린내도 안 넣어요 컴팩을 갖다 먹고 뺏어요 어 갖다 놨어 아 시름칠 우리 농사지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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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농사지에요 우리 농사지에요 물이 마셔야죠 우리 농사지에요 우리 아래 비벼치게 엔데구라고도 하고 나마스 라고도 해요 그냥 안타요 그냥 안타요 그냥 안타요 그냥 안타요 불러놨잖아요 간서를 많이 뺀 치우고 물이 그러나 뭐 이거 뭐 네 김을 쐈으면 좀 싱구선 싶으면 간장도 좀 놔둬요 숯은 부드러워서 너무 익으면 질리게 해야되네 아까 우렁이었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